아니, 안녕하세요 뭐야? V LIVE 하고 있어요 저희 공작 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공작 중이야? 네 아 진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좀 해요 아 진짜? 나이도 좀 해요 안녕하세요 아 빨리 가세요 형님 오셨어요 나 화장실 갈려고... 특별 출연입니다 야 이거 나와도 돼 우리? 저희 저 지금 곰돌이 만들고 있어요 되게 귀여운 거 하네 곰돌이 만들고 예쁘게 만들어 감사합니다 가자 빨리 가자 나 말해서 가시게 느껴진다 안녕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말도 하지 마라 빨리 나와서 그냥 뭐 가자? 안녕히 가세요 반응이 폭발적이네 잘 안 되잖아 선생님? 선생님? 산업영입니다 잘 만들었지? 네 한 번만 해주시면 돼 감사합니다 들켰잖아 비켜봐 네 가운데 한 번만 끼자 네 안녕하십니까? 하파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맞습니다 네 모아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신 소감을 일단은 연준이랑 범규랑 이렇게 함께한 거가 정말 정말 깊은 일이죠 감사합니다 얘네들 되게 이번 앨범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맨날 맞습니다 맨날 연습실에서 자고 그런 거 맨날 올 때마다 사무실 녹음하러 올 때마다 계속 봤는데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기 위해 이렇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고 지금은 봉규와 연준이의 시간이니까 저는 안녕히 가세요 오빠 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솔직히 상한 게 없는데 잠깐만...